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아 아씨 다 날라갔다 아 스택 쌌는데 팬텀의 버스레이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 날라갔어 뭐가 날라갔냐 프리드의 가오가 날라갔어 오케이 첫번째 시그너스를 잡아줘고요 아 가오가 없단 말이지 아 그러면 에르다노발 써야되겠네 오케이 오케이 5차 스킬을 어떻게 쓰냐 스택을 싸울 수 있는 시간이 있나 바로 들어갑니다 패밀르로는 없어지겠고 어빌리티 어빌리티에 메일이 20% 아이애 14% 법지 33%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이 세계를 지키겠어 이 어떤게 날 막을 수 없어 아 죽었는데 아 막아졌네 헛 스택을 쌓고서 여기서 5차를 딱 써줘요 아 봤습니까 요것이 5차입니다 레벨이 낮아서 잘 모르겠지만 요것이 5차 스킬이네요 네 아 다시 한번요 알겠습니다 스택을 다시 쌓았고 잘 보십시오 이겁니다 쏩니다 아 맞습니까 요것이 5차 스킬했네요 горbe 으으으음 스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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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은 노마를 잡고요 화매를 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느낌 있는 것 같긴 한데 데미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 아무래도 레벨이 육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것도 포함되겠지 아 숄더나 아 오늘도 드래곤테이 나왔다 누가 했을때 나왔더라 나왔어 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도 화이팅 아 고맙습니다 나중에 정리하자 아 근데 이거 조각도 많을텐데 아 조각이란? 그거 뭐죠? 아마 하메 그거 뭐야 코인이 좀 있어가지고 꽤 많을텐데 아 정리하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스테미언 코어도 뽑아서 팔면 좋은데 다 그렇게 파는거겠지 귀찮아가지고 아 저도 귀찮긴 하네요 막상 할라니까 저도 아마 코인이 직업별로 있잖아요 저는 점수를 잘 안하겠고 코인이 여기에 168개가 있네 아 이게 뽑기가 귀찮아가지고 아 펭가이 고맙습니다 아 뽑기가 귀찮아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겠지 저도 뽑기 귀찮아가지고 가지고 있는건데 뽑기가 요건 귀찮지 귀찮네요 확실히 아 오늘 괜히 비숍 어빌리티 돌려가지고 돈 많이 잃었어 50% 할인이라서 했었는데 그래서 이건 언제 들어가냐 하하하 아 요새 버스 들어가기가 너무 힘드네 쉽지 않네 아니 난 들어가면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아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고 싶다 아 아 만났네요 채널 바꾸는게 의미가 없네 나 바뀌는 줄 알았네 큰 성전이구나 여기가 바로 여기가 바로 여기가 바로 매그너스 채널이야 여기 41층인가 지금 40층인가 보거든 오 들어갔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이것만 잡으면 마무리가 되겠군요. 각 흠을 잡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사실 여기서 스택을 썼는데 괜찮겠는데. 그래서 이걸 쌓아놓자. 아 아 이렇게 보스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뭐야 매그망트 하나밖에 안 남았네. 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